얘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키만 돼도 우리가 성인이랑 같은 코트를 사용합니다. 걔들이 키가 큰가요? 테니스 서브 넣는데 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성적 수준의 키만 돼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서브레션 진행하면서 서브 타점 바운드되는 지점 포인트 잡아드리고 실제 사례 얘기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서브레션 한두 번으로 절대 서브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 서브레션은 서브 매뉴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안 되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거 배워가는 거고요.